안녕하세요 패턴스트립 박사미 입니다 오늘 홍콩소매 세미소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뚝카라 하고 차이나카라 기본 해보겠습니다 실제 길이 놓고요 사이즈는 너무 줄 알겠습니다 등길이 38cm 놓고요 힙 육육이니까 24cm에서 4cm 여위분 줬습니다 암울선 1 4분의 1 암울선 놔주고요 가슴둘레 스카트 통도 힙사이즈 24cm에서 5cm 여위분 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세금을 썰어주세요 세미를 닦아주겠습니다 세미를 내줄게요 세금을 놔줄게요 세미를 닦아주게요 1분의1 세금 18cm 세미를 넣어주세요 세미를 닦아주세요 세미를 닦아주세요 1.75cm 7cm 들어가서 2cm 뒷목 하시구요 가스선 5cm 들어가서 2cm 햄비선 잡아주고요 어깨 19cm 기본선 기본암을 그려줍니다 1.5cm 올라가서 그려주고요 여기를 암호를 기본선이 여기잖아요 원앤비선이고 여기서 1.5cm 올려줍니다 1.5cm 1.5cm 올려서 파줍니다 이렇게요 기판은 끝입니다 1.5cm 기판 완성 됐구요 안면 시작하겠습니다 앞끼리 사슬이 높겠습니다 선 4.5cm 암홀선 24cm 4cm 1.5cm 4cm 4cm 5cm 24cm 여유는 2cm 넣습니다. 힙선 24cm 넣고 4cm 여유줍니다. 아픔 넣겠습니다. 씻고 2.75cm 7cm 들어가서 7cm 내려옵니다. 이렇게 파시고요 여기서 앞어깨는 1.5 다트분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1.5 들어가구요 1.5 추가해서 기억도를 넣어야죠 1.5 추가해서 기억도를 넣어야죠 14 입니다 14에서 1.5 추가한거 다스본 이라서 5cm 유장 25cm 길이 놓으면서 바트 잡아줍니다 1.5cm 자연스럽게 세리를 내려갑니다 이 암홀은 콩콩 소매하고 있습니다 암홀은 6폭이 4.5cm 다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엔피 분량을 여기서 다 엔피시키지 말고 절반만 나눕니다 잘라줍니다 다 엔피시키는게 아니라 절반만 시키고 암홀에서 파줍니다 자 이게 지금 1.5cm 나갔으면 이렇게 기본선이 나왔죠 이렇게 기본선입니다 1.5cm 파지기로 했으니까 뒤쪽으로 깐거처럼 1.5cm 파줍니다 그러면 2선이 되겠죠 2선이 됩니다 2선이 됩니다 2선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2선을 파줘야죠 조금 엔피를 다 이걸로 시키는게 아니라 절반만 시켜주시고 절반만 시키고 절반만 시키고 절반은 여기다 엔피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쳐줍니다 우선 엔피필량을 절반 나누어서 1.5cm 1.5cm 절반 나누어서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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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은 Axis 1.5cm weise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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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5 파주는거 기억하시구요 상의 기본원형하고 똑같은데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1.5 쳐줍니다 어깨를 바짝 쳐주는거죠 이제 소매를 하시다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겁니다 앰비를 다 여기서 앰비를 시키는게 아니고 절반 나누어서 아무래도 파주고 절반만 앰비를 시키고 다스불량 1.5 앰물을 펴줘서 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마토 어쿬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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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면, 뒷면 반성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절반만 냄비시켜줍니다. 소매도 여기서 1.5만 중심선에서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1.5만 깎아줍니다. 8.5 뒷목 8.5 뒷목 8.5 뒷목 뒷목 넣고 다음은 앞목 기본입니다 12cm 남았습니다 12cm 0.5 올려주고요 앞부분은 2cm 올라갑니다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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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하나 파지지않고 기분이 분득하라고요 차이나카랑 하겠습니다. 넓이는 똑같이 5cm 올라간 상태에서요. 넓이는 똑같이 5cm 올라간 상태에서요. 넓은 똑같이 5cm 올라간 상태에서요. 넓은 똑같이 5cm 올라간 상태에서요. 3cm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2cm 4cm만 올라갑니다 4cm만 올라갑니다 4cm만 올라갑니다 4cm만 올라갑니다 4cm만 올라갑니다 자유 나가라, 본도 카라 송콩솜에 차이나카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면 다스로 녹아고 냄비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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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